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너입니다 와 벌써 여러분 2016년에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에는 뭔가 뜻깊은 일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우선 제가 구독자 만 명이 달성이 됐죠 이제 좀 있으면 2만명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일단 그 전에 더 중요한 일이 있었죠 그건 바로 제가 저번주에 영상을 하나도 못 올렸다는 건데요 아 제가 독감에 걸려가지고 와 이거는 감기의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와 장난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것도 있고 이제 대학교를 조금씩 졸업을 하는데 졸업 논문까지 제출을 해야 되는 바람에 독감과 졸업 논문 때문에 영상을 제대로 업로드를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벤트를 하나 준비해왔습니다 제가 정말 아끼는 총을 하나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처음 이제 이벤트를 만 명 이벤트를 했을 때 그때 이제 프로그램을 돌려서 당첨되는 분들을 뽑았었는데 왜 랜덤으로 하냐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사연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 사연을 하나하나 달리고 그러고 이제 선물을 보내주려고 합니다 그 선물은 바로 이 롱 스트라이크입니다 제가 사실 이 롱 스트라이크가 이제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롱 스트라이크 중 한 개를 구독자분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증정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참여 방법이겠죠 이벤트 참여 방법은 저번에 했을 때 이메일을 남겨달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사연을 적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이 제 이메일로 이름, 전화번호, 나이, 사연 보내주셔야 됩니다 꼭 제 이메일로 보내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실제 이름, 핸드폰 번호, 나이 그리고 사연 제 이메일로 꼭 보내주세요 그러면 참가가 완료가 됩니다 발표를 언제 할 거냐면 토요일날에 할 겁니다 24일 토요일날 저녁 8시에 당첨되신 분에게는 제가 개별적으로 메시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리뷰 영상을 찍을 때 앞부분에 말말말 코너라는 걸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이나 궁금한 점이나 저에게 바라는 점 여러 가지 그냥 여러분들이 의견을 마음껏 댓글을 써주시면 제가 그 중에서 선별을 이렇게 착착착해서 여러분들과 계속 소통을 이루어가고 싶기 때문에 그런 코너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댓글을 이제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면 제가 그 댓글을 제 영상에 올려서 가까운 느낌으로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그러면 이 영상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이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상 코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